됐고요. 3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미 관리.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 뭐하고 뭐를 합친 개념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이죠.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하고 신호기하고 안전표지였죠. 신호기하고 안전표지 우리가 표지판 되죠. 표지판이 되는데 이 설치권자가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편의상 일반이랍니다. 이거는 신호기는 누가 합니까? 시장등이었죠. 시장등이었죠. 물론 실제 시장등이 하긴 하지만 보통 실제 관리는 누구? 경찰한테 관할 경찰들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적어도 법규상으로서는 시장등이 설치권자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자죠. 관리자. 이것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교통, 고속도로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고 하는데 다만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관리자는 고속도로는 우리가 특별법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는 누가? 도로공사가 설치관리자가 되는 거죠. 관리자죠. 그리고 민간 도로는 민자유치된 고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민자고속도로는 이거는 뭐야?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관리자가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설치 관리를 하는 거죠. 다만 그때 누구하고? 고속도로는 전국 다닌니까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긴 하죠. 이것도 우리가 시장 등이 설치권자지만 보통 관할 경찰청장이라든지 지방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야?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설치권자라고 물어본다면 경찰청장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죠.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 같으면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죠. 그리고 민자유치가 됐다 하면 그 회사 보통 주식회사에서 하니까 회사가 설치관리 끝났는데 대신 경찰청장하고 협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죠. 그러나 경찰청장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주어는 고속도로의 관리자죠. 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하는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하고 협의하는데 경찰청장은 협의를 하는 거지 경찰청장이 설치관리자는 아니라는 점. 시내 도로도 시장 등이 협의는 하지만 설치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시장 등이었죠. 그거 기억해서 보셔야 했고요. 그럼 이제 경찰청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겠죠. 필요한 사안을 지시한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지시할 수 있죠.